김지민의 서비스 김지민 걸렸습니다 어 일단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너클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민도 백핸드로 맞춰주다 포핸드 전환도 했습니다 초반 스코어 3대0 김유진 계속 초보로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하를 일으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무회전으로 대응을 하니까 본인도 범실을 줄이면서 최대한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김유진 선수가 김지민 선수가 먼저 실수를 자꾸 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한번 공격을 펼쳐봤던 김유진 김지민도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랠리 길어집니다 김유진은 다시 침착하게 랠리를 이어갑니다 김지민은 테이블에 붙어있었는데 예 김유진 테이블 뒤로 물러나있는 상황 예 강한 서비스 김지민이 받아 명확한 판단이 없었어요 예 김지민의 다시 버텨내고 있습니다 김유진 김지민의 코스 변화 김유진은 롱초브로 계속 안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아엔드 탑스피 강한 서브 출발했습니다 김지민! 한 차례 서비스도 이어갑니다 한 차례 서비스 등볼 포아엔드 탑스피 마무리 김지민의 서브 자 리듬을 맞춰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계속 넘겨주고 있는 김지민이고요 자 김유진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랠리 많이 길어집니다 포아엔드 탑스피 전고함에서는 조금은 앞섰기에 김유진 선수가 석점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공격 이번에 공격 코스 변화 없이 계속 주고받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있는데 먼저 칼을 뺏던 김지민 선수였습니다 자 계속 초보로 안정적으로 넘겨내다가 해결합니다 서비스 서비스 강한 서브로 해결을 로 이어집니다 빠르게 공격 밀어붙여봤지만 김지민 받아냈습니다 김지민의 공격은 흘러난 김유진 서비스 초비 걸린 예 예 김지민입니다 대각선 따라갔고요 백점 상황 김유진의 서브 강한 서브 출발합니다 공격 특점 김지민이 무리하지 않고 계속 상대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계속 상대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범실 김지민의 서비스 네트 맞은 공 넘겼고요 김유진 또 스피를 한 번씩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스피를 한 번씩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유진의 넉점 리드 김지민 서비스 김유진 세켠 김지민 김지민의 공격 그렇죠 김지민 반짝 붙어있어요 모두 건져 올리고 있는 김유진입니다만 포스를 틀었습니다 백점하는 김 김지민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지민 빠르게 오 다시 롱척 전술로 바뀌었습니다 김지민은 테이블에 바짝 붙어있는데요 날아갔습니다 받아냅니다 서비스 포인트 옮겨줬어요 그렇습니다 김유진의 서비스 김유진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선수 조심스러운데요 엣지 엣지 엣지